내가 다녔 초등학교에요. 여기서 5학년 때까지 있다가 서울로 이사했어요. 아, 그래서 제주도에 집을 얻으셨구나. 옛날 생각도 나고, 연습도 할 수 있고. 한번 들어볼래요? 선생님 피아노도 칠 줄 아세요? 단기 속성으로 배운 거라 엉터리해요.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어요. 이 곡에 멜로디 라인을 붙인게 아베 마리아에요. 아, 그래요? 어쩐지 너무 좋더라. 여자가 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친구가 알아듬어 이빨 대해서. 아, 어떡하지. 아, 어떡하지. 이 곡은보다 많이 우연하게 해줘야 font다들어. 일루가 있는 데и텍에 절자학을 가질 수 있고. 이를 때에는 부족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. 아 이거 틀려버렸네. 선생님 혹시 이거 전에 제가. 네 맞아요. 승차씨가 마음에 들어 하길래. 우와 감동이다. 미안해요 좋아해서. 아니요 선생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. 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. 내 안에 선물처럼 품고 있으려고 했는데. 선생님 젓가락 행진곡 칠 줄 아세요? 지금. 전 양손 검지로 치는 것밖에 못하거든요. 반주는 선생님이 해주세요. 네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 둘 둘 셋. 다채로운 즐거움 JTBC